반대로 우와 엄청 오 오 우와 네이로가이었습니다 인기예그맨 링키 꽈라 워 워 뷰룰라 아주 가자 워 무 워 같이 네이로가 말 저녁 잠깐 인기게금의 미키! 꽝랑수입니다. 발차기 할 때 지금 약간 잠실 타워가 너? 뭐였을 것 같은데 아... 누가 빌라래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반지 아래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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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선배님, 언니 언더하머 입으셨는데 3대 몇이십니까 선배님? 아 이거 언더하머 아닙니다. 뭡니까? 혜지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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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혜지스 알아? 아 너무 웃기다. 약간 폴로 느낌 나는 그건 긴 강아지 아니에요? 맞아요 맞아요 긴 강아지 해집수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해집수였구나 3대랑은 전혀 상관없고 저는 3대 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씨름을 제가 또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으로 시작하는 가장 유명하신 분 네 맹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네 맹으로 시작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개그맨이 있죠 있죠 자 맹구씨도 있어요 자 맹으로 시작하는 가장 예쁘신 분 우리 맹승지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많이 올라가셨네 좋아요 네 네 주짓수 편 조연수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거 아니에요? 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면서 지금 콧구멍을 약간 하아하하릅 아니 오늘 제가 부른 이유는 뭐냐면 멍аюсь 설이나 추석 pani 네 네 그 때 이제 약간 두각을 보이면은 맹성티씨도 이제 그래도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씨름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더라고요. 아니 저 저번에 씨름 그냥 방송에서 했는데 이렇게 드는 거 보니까 여기 뭐 털 같은 거 달아서 나오는 건 아니죠? 지금 제 채널입니다. 제 채널이에요. 뭐 여기에 막 털 같은 걸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저는 약간 김 없으니까 털 같은 거 아니 털을 이렇게 붙이고 나왔잖아요. 저희 동네 유기견 보니까 여기 털이 싹 밀려있더라고요. 검둥인데 여기가 지금 그 개를 잡아서 싹 밀면 여기 붙이신 거예요. 자 이제 운동하기 전에 다칠 수가 있어요. 간단하게 스트레칭은 무조건 좀 해줘야 되거든요. 스트레칭 영어로 뭐예요? 스트레치 알파벳으로 S S T 근데 S 할 때 혀를 이렇게 여기로 한 번 갔다가 여기 이해가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생각하면 머리로 생각하는데 내릴 골도 S S 사실 얘기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선배님도 나도 몰라서 진짜 모르는 거 내가 알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아 몰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제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. 아 아 아 아 힘드세요 자 아 아 아 아 양치를 안해서 푸는 거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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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아 아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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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지? 하나 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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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물구나무 선수 할 수 있어요? 저요? 네 도전해서 해볼게요 아 진짜로?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 네 잘한다 이거 아시죠? 네 이거 이거 네 어 야 오 야 야 아 가슴 운동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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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수까지 자 이거 몰카 해볼까요? 24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 야 이거 몰카 자 물구나무 속에서 다리 잡고 있는 몰카입니다 선배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? 물구나무 진짜로? 네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네 자 아 아 아 아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 야 왜 안 잡아 아 어 어 어 좀 더 밑으로 두들겨주면 안 돼요? 오 오 그래서 이제 씨름을 네 제 채널에서도 이제 보여줬잖아요 네 바디빌더랑 저랑 씨름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근육이 많으면 이제 씨름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힘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기술이 많거든요 일단은 삽바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삽바 잠깐만요 저 여성분이라서 잡기가 약간 애매한데 네 어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쪽으로 어 어 안쪽으로 많이 잡아야 땡기도 할 때 그 이제 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음 안으로 많이 잡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쪽을 최대한 안쪽으로 많이 잡아주세요 최대한 안쪽으로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잠깐만요 지금 너무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너무 안쪽 말고요 이제 허리삿바도 저는 이 안으로 파먹었어요 허리살과 등살 사이에 파먹어 있습니다 이제 보여요 살짝 드니까 보여요 잡았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잡으면 어깨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반은 이긴거에요 반은 이 사람이 벌써 여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힘을 쓰더라도 똑같이 힘을 쓰더라도 훨씬 더 유의하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잘했어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들하고 했을 때 배우지 않은 사람은 거의 힘이 비슷하다는 과정하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아줘 아까처럼 잡아주세요 네 여기서 시작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이걸 당기 왜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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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붙은 거 같아서 발 끝이 저렇게 어떻게 섰죠 발 끝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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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이렇게 해서 와 이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제 일단은 반응 성공하는 겁니다 쑥 들어가면 다리가 이렇게 불리잖아요 여기에서 다리만 빠져서 돌면은 슬기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은 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리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양쪽 다리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오 워만히 가야죠 우와 멋있다 이 사람 다리 밖으로 이게 뜨는 순간 무조건 넘어지게 돼있어요. 아아 너가 들라고 해봐. 들라고 그럴 때 여기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. 아아 눈 많이 내려야 돼. 오오오 이 사람이 무조건 나보다 힘이 세다 든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 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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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야지 이 사람이 못 뜨는 거예요. 왜 못 들어요? 다리가 이제 두 다리가 정확하게 딱 지지대가 있어야지 이렇게 드는데 이게 하나가 들리면 못 뜨니까. 뿌리가 뽑히니까? 뿌리가 뽑히니까. 이렇게 들 때 다리가 벌써 여기로 떴잖아요. 네.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내가 들라고 그럴 때 다리를 제 가래기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요. 이렇게 오오오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괜찮으십니까? 어 번개 받았어요. 번개 받았어요. 당겨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게 덕거리 이 다리가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안다리 버텨요. 이렇게. 이게 안다리. 네.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렇게 오는 게 호미거리 오오오오 호미거리 여기 여기 이제 오오오오 네.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좀 신기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오오오오 뒤집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파일 때가 있어요. 그때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. 들어가서 오오오오 오오오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니 네가 탁 하면 네가 딱 끼워서 돌아가서 지금 뒤집었어요. 아 뭐야. 무슨 말인지 들어. 나 지금 와서 하겠구나. 앉아. 나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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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거예요. 어떻게 잘 잡혔어. 하하하하. 됐어. 오오오 우와. 우와. 이렇게 보셨죠. 네. 이제 이 기술을 쓰면은 아마 여자가 이 기술을 쓰면 대박일 거예요. 도와주세요. 네. 아니 잠시만요. 아니 아니 잠시만요. 자 이상으로 위키영수TV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 와우 위키란톤 조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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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